널 도와주다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, 그 애가 선택했고. 나 때문에 하루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? 그래, 이야기를 바꾼 건 은단어 너니까. 으흐흐! 으흑! 밤새 생각해봤어요.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요. 작가가 시키는 대로 주어진 대로 할 테니까. 제발 알려주세요. 어떻게 하면 하루 찾을 수 있어요? 모든 것에는 대가가 필요해. 설정 값을 바꾸고 싶다고 했었지. 그 대가가 하루야.